어 잠깐만 이거 이분도 일본 프로 아니야? 에이오? 교곤이 그거 아니야? 야마사만큼은 그거 아니야? 그쵸 이분도 철꽃 프로죠 프로 안대치면 안되죠 박시계 가겠습니다 한국 위상을 철꽃 위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 에이오가 아웃임이야 이런게 망 터내돠 오우 터내돠 자본하게 자본하게 아리킹 써 에라이 김치레하다 아 김치레 근데 렉이 하나도 없다 나도 이제 컴퓨터 많이 좋아하잖아 아니면 이거 남부에서 성능을 좋아하겠네 요즘 오프닝 렉이 없어 최적화 많이 좀 했나 아 아 빙글리두 빠지 아 아 아 아 아 와 씨바 안다 이거 아 이게 게임인가 아 흘려주고요 저거 내가 표우님한테 알려주는 이기셨나죠 아 역시 안해 짱손 자이언트는 프로도 걸리는 질리지 짱손 자이언트는 프로도 걸리는 짱손 아 야 유튜브 올리지 말자 하하하하하하 에이 쯧 쯧 그래도 올려야...